태일러 커뮤니티 요가 요가 Free in February 어? 2월에 꽁짜? Is one of your new year's resolutions To get in shape? 혹시 혹시 당신의 올해의 다짐 중 하나가 올해의 다짐 중 하나가 몸매를 유지하는 겁니까? 몸매 유지입니까? Get in shape 하면 몸매를 유지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체중이 아니라 몸매 Fit 뭐 이렇게 In shape 하면 몸매 유지가 이렇게 되는 shape이 모양이니까 Then 그러면 Take the first stop By joining us For a free yoga class Pre-downed by the Taylor District On Thursday, February 1st 이때 요 날짜에 Taylor District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공짜 요가에 참가함으로써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공짜야 이거죠 이렇게 달려가야죠 We ingreses you to invite your friend, family and any fitness Enthusiast you know to take advantage with this free opportunity to take care of your body and mind with Taylor community yoga 와 되게이네요 여기 동사가 더 있죠 근데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Enthusiast you know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우리는요 increase라는 단어가 5형식이잖아 명사 나오고요 투부 명사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당신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fitness 인스지아스트 그 열정 불타고 있는 애들이잖아 어? 그런 애들 같이 오세요 초대해주세요 라고 권장합니다 To take advantage of this free opportunity 이 공짜 기회를 잡으세요 To take care of your body and mind with Taylor community yoga 여기에서 잡으세요 어? 에이즈는요 오우 10살 이상이 어 참석하기를 권고된다 환영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10살이 넘지 않아도 괜찮긴 한데 10살 넘는 10살이 넘어야 이제 웰컴 환영을 받는다 오케이 10살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If you currently have a yoga punch pass Save the punch for another day 이 패스권도 있나봐 요거 요기에서 활용 되게 많은데 패스권이 있는데 혹시 그거 있으면 쟁여주세요 아껴주세요 그걸 받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공짜니까 오케이 그거는 아껴두시고 나중에 써먹으세요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뭐 뒤에 나오는 거는 뭐 연락처가 나오고요 뭐 이런 정도 자 The grab of shoes 보여줍니다 Shopping preference of US teens and by gender for three periods 세 시기 동안의 성별에 따라서 US teens의 쇼핑 preference 쇼핑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The spring of 2013 and the fall of 2013 and the spring of 2014 2013년 여름, 2013년 가을, 2014년 봄 이렇게 주기를 잡아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의 period가 이게 되는 거죠 요 세 가지의 period가 된다라는 거죠 For all the period 이 세 가지의 시기 모두에서 More males and females 더 많은 여성 남성들 더 많은 여성들이 purchased things in stores and online 그렇대요 온라인보다는 직접 가서 그도 그럴 게 그 여름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잖아 날씨 좋잖아 날씨 좋잖아 춥거나 덥지 않으니까 뭐 직접 갔겠죠 뭐 이건 내 추측이지만 어쨌거나 더 많이 갔대요 온라인보다는 직접 가서 구매를 더 많이 했대요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온라인 쇼핑 purchases increased over time for both males and females 그러나 여성, 남성과 여성 둘 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 천천히 천천히 증가해 갑니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해 간다라는 거고요 The percentage is of male 온라인 쇼핑 preference or higher 더 높다 이런 거죠 Then Those of female 온라인 쇼핑 preference for all periods 이 모든 기간에 걸쳐서 percentage 어떤 percentage 남성들 온라인 쇼핑을 한 남성들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남성들의 percentage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그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문법적으로 보자면 문법적으로 보자면 유일하게 중요한 문장이 여기가 되는 거죠 Those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대명사는 항상 뭘 찾아야 돼?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대명사는 선행사 대명사는 선행사 선행사가 누가 되는 거야? The percentag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일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In the spring of 2013 2013년 봄에 2013년 봄에 More than 75% 잠깐 More than이니까 그 이상이 되는 거죠 75% 이상의 Both men and female made purchases in store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둘 다 75% 이상이 상점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In the spring of 2014 2014년에 The gap between the female preference for online and in-store shopping In store shopping 에서 온라인 쇼핑 온라인 미안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쇼핑과 스토 쇼핑 에서의 여성의 차이 여성의 선호도 차이 얘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선호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Was 48% 48%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And It was much more in the case of males 그리고 그것은요 남성들의 경우보다도 Much more 훨씬 더 큰 숫자였던 겁니다 더하기 빼기 위해서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유일하게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 그러니까 너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드려야 되냐면 두 가지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 비교라는 것을 할 때 비교라는 것을 할 때는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명사가 나오면 선행사를 찾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 다른 거 그렇게 없지 않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알려드릴 테니까 채우세요 자 가보죠 라돌드 하이스쿨 컨저베이션 스티머스쉽 프로그램 이런 거 한대요 그 안내문 어디에서? 데이지 매도우에서 한대요 매도우가 뭐예요? 목초지 같은 거로 매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대요 1 언제 해요? 메인이 메이 12th and 26th 5월 12일 그리고 26일 그리고 9시부터 1시까지 레인 데이트 메이 13th and 27th 레인 데이트는 뭐예요? 임시날짜 연기되면 인베이싱 플랜트 인베이시브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인베이시브 근데 인베이시브가 뭡니까? 라고 하면 너희 그 영화 봤나요? 스타버즈 인베이더 인베이더라는 단어를 침범하다라는 뜻이에요 침범하다 그러니까 인베이시브 플랜트니까 브랜니브쉬 이런 쓸데없는 잠목들을 태워버리고 인베이시브 플랜트를 디그업 파내는 거죠 잡초 뽑기 잡초 뽑기 잡초 뽑기 하면 돼요 잡초 뽑기 잡초 뽑는다고요 노숙치 아니에요? 오케이 클리어 너무 순화해서 말한 것 같은데 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클리어 트레일즈 오브 브란치스 이 가지치기 그 트레일을 깨끗하게 한대요 가지치기에서 이제 산책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도구는요 도구는 volunteers should bring 가져오셔야 돼요 오우 이것도 제공 안 해주고요 니들이 들고 오세요 bring their own tools such as shovers and scissors 삽도 갖고 오시고요 가위도 갖고 오시고요 니들 갖고 와야 돼요? 제공 안 해줍니다 이걸 왜 해야되죠? 자 아무튼 좀 더 가보면 어 클로딩 복장 어 모자 쓰시고요 어 장갑 끼시고요 긴바지 입으세요 잡초에 뭐 다리 이렇게 상처할 수 있습니까 긴바지 입으시고요 어 작업 그러니까 운동화 같은 거 작업용 운동화 이렇게 뭐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지 마시고 다리 까집니다 양말 꼭 신으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노 샌들 or bare feet 맨발 안 돼 맨발 안 되고요 샌들 안 돼 오케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뭐 있죠 due to 왜? due to due to the preference of poison ivy 오케이 담자기 농풀 같은 거 있거든 담자기 농풀 같은 거 있거든 담자기 농풀 막 긁히고 괜히 가시가 있거든 막 긁히고 하니까 어 조심해 영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죠 food and drinks 밥 soft drinks and water will be 중요한 거 뭘까요 will be 아 제공 돼요 provided 밥은 줍니다 아 밥은 아니군요 음료랑 물은 줍니다 물은 줘 대신에 if you'd like 원하면 먹을 건 챙겨오세요 밥 안 줍니다 알겠죠 물은 줄게 물은 줄 테니 간식거리 너희들이 챙겨와 다른 정보 있습니다 please feel free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 to invite 친구 데리고 오세요 친구 친구 데리고 오시고요 parents are welcome 환영받습니다 to come to to come along to work or help supervisor 부모님 동행 가능 이렇게 부모님 같이 오셔도 됩니다 어 연락은요 어 sign up 등록을 sign up은 등록하다 라는 뜻입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please contact 어 Paul Averson 여기로 전화하세요 여기 전화하셔서 어 온라인 등록도 안 돼요 전화하세요 사이트 같은 거 없어요 전화하시고 전화하셔서 연락하시고 직접 먹을 거 챙겨서 옷차림 가지고 오셔서 풀 뽑으세요 이게 어 귀향이 귀향이야 이거 귀향 간 거야 이거 아무튼 이런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인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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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